물 진짜 깼지? 이 정도면 뭐 바다야, 바다 우리 땅이네, 우리 땅 좋다 아, 너무 좋아 도늘이 없구나, 도늘이 지금 가장 급한 게 지금 은정이 집이야, 은정이 집 지금 차가 없어서 은정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하니까 그게 이렇게 작은 1인용 만드는 데 1인용 만드는 데는 금방 만들거든요 그러면 은정아, 네 집이니까 네가 붙어야 돼 아, 그래? 어, 그리고 이 나머지는 이 근처 계속 돌아보실래요? 양쪽으로 이렇게 돌아보셔서 네 뭐 있는지 탐색을 좀 해봐야겠네 아, 그리고 화장실 갈 만한 데 있어?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널링이 화장실인데? 네, 그리고 아니, 이게, 이게 잠깐만, 이렇게 그냥 신경, 계속 전소를 보여요 자, 각자 흩어져가지고 아니, 호수인데 자, 빨리 움직이시죠, 그럼 예 일단 틀을 만들어서 한 다음에 나중에 딱 얹어도 응 그렇지 그렇지 여기 딱 잡고 파 오빠가 너무 안쓰른 거 아니야? 너도 같이 부러진 거 아니야, 어디? 너도 같이 부러진 거 아니야, 어디? 너도 같이 부러진 거 아니야, 어디? 그 다음에 돌려, 이게 딱 잡아서 응 그 다음에 돌려, 이게 방금은 쓰지 마 아, 씨 아, 쓰지 마 얘 그럼 여기 어디? 여기 여기 굴이 뭐야 어떤 거? 여기 굴 같은 거 동물들 속에 엄청 많아. 새들. 와 좋다. 이게 호주가 바다지. 죽인다 죽인다. 월디브 바닥까지 가는데. 이리로 들어갔나 봐. 휘우야. 엄청 시원하다 여기. 완전 땡볕 찔 때 여기 와서 잠깐 쉬어도 될 것 같아. 신기하다. 야 여기 동물들이 많나 봐. 다양한 동들이네. 거기로 바로 올라오면 돼. 나름 길이 있다. 여기 담아. 이 바위 틈 사이로 나무가 자란다는 것도 신기하다. 한번 올라가서 확인만 해볼게. 네. 해봐. 무슨 일? 형. 무슨 일? 형. 뭐가 있어? 이거 뭐 있다? 형. 무슨 일? 과일 있어! 뭔지 봐봐! 이거 뭐야? 위에서 따서 던진 거야 내가, 다미한테. 진짜? 뭐해? What's this? This is... 달려있는 거 딴 거죠? 바닥에 있는 거 주신 게 아니라. 아니야, 딴 거야. Yeah, this is... World of Mango. Mango? Ma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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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ngo! Ma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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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ngo! What are your plants? What are you doing here? It's starting here. 오, 많이 들어갔다. 어, 형 칼이 잘.. 어, 뭐야. 이게 뭐야? 이게 시, 이게 시잖아요. 시 밖에 안 들어있는데? 응. 앙구 향이 아니라..